금민아, 지금 왔습니다. 와, 니나 씨 분위기가 막 달라졌네. 스톱! 말 냈지? 뭐지, 이 그지 같은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연서여야 된다고요. 내가 이 연서가 아닌 이상 뭘 해도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 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운명이었다고. 아무리 예뻐도 손이 안 가는 진열품 같은 인생, 연서가 아닌 이상, 평생 유리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내려쳐! 뭐하러 애를 쓰니? 1,124, 1,125, 1,125... 10, 1,125, 1,000, 2,125, 3,125... 아, hypertens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